자 여러분들 뭐 현장 이제 등교가 이루어져서 정신없이 또 바로 다음날 또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짧게 총평을 하자면은 올해는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그 학습 기회가 예년보다도 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좀 긴장감이 좀 텐션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빈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청도 출제를 했을 때 이 난도가 예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 1등급 컷은 한 그래도 한 48에서 50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딱히 많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력을 다해서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 모두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리서가 나왔잖아요. 뭐 택리지의 가거지 조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기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고지도, 고지리서 어떤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고지도는 조선 전기 때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 때 예를 들면 혼일강이 역대 국도 지도, 조선 중기에 예를 들면 천화도, 조선 후기에 예를 들어서 세계 지도만 말씀을 드리면 조선 후기에는 지구 전후도 이런 식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 지리서는 조선 전기,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중 동국여지 승남, 조선 후기에 택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틀 속에서 머릿속 틀 속에서 정리를 해둬야만 빈틈이 안 생기게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지도가 우리도 알다시피 대동여지도하고 택리지였죠. 걔는 좀 더 자세히 해둬야 되는 거고. 대동여지도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모든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뿌리 내렸으며 산줄기를 분수계로 보았다.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택리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 시작. 먹고 살만한 땅 시자. 비옥한 곳 시자. 교통이 편리한 강경 등 하항. 그 부분이 딱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자 교류가 편리한 곳이 교통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뭐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고요. 개인이 지필한 것입니다. 국가 주도는 조선 전기에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 지리가 뭐라고 했죠? 가거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지리는 풍수지리적 명당이어야 한다예요. 경치가 빼어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릴렉스할 수 있는 산수에 해당하는 거죠. 가거지 조건 4개 중에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중에 니은은 굳이 말하면 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생리. 조선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비옥한 땅 역시 중요했고요. 상업이 발달한 거죠. 어디서 발달했다? 조선시대는 물자를 모로 날랐다? 배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것도 또 바닷가 항구가 아니라 하항, 강을 낀 항구, 대표는 금강의 강경. 그래서 이미 생리시자 비옥한 곳, 교통이 편리한 강경 등 하항. 이걸 꼭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인심이 좋은 곳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풍속이 아름답고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분위기. 사람들이 온순하며 인심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